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화입니다. 현재 하지관절, 특히 무릎관절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그리고 외상, 골절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통증으로 오시더라도 증상의 위치, 정도, 양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증상을 전달을 받고 진단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N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장비를 갖추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파서 오셨더라도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곳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다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 가능한 넓은 수술방을 갖추고 있고 훌륭한 물리치료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술 뒤에 재활치료, 그리고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물리치료를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무릎이 시큰시큰 아플 때 영등포 무릎지킴이 이종화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료는 환자분들과의 친밀감입니다. 나의 진료는 환자분들과의 친밀감입니다.